하나, 둘. 내 머릿속 영원한 국민 첫사랑 배우 손예진 씨입니다. 국민 첫사랑의 첫사랑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지금 사랑해, 첫사랑. 애기 때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는데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그게 나다. 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? 그렇게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. 이것도 개그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. 아니 더 웃긴 게. 아니 그 왜 김영민 씨 표정이. 표정이. 표정이 진짜. 오늘은 손예진 씨만 보는 걸로. 나만 보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